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큰 환영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를 하다보니까 삶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듣다보면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일 와서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신다면 제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지만 그분들이 점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삶의 행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들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행복한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행복하세요? 네 만약 행복을 수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주고 1점은 정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5점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이고 10점은 아주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최근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 행복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시겠죠? 제가 오늘 불행한 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이 왜 불행하게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속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간단한 심리검사부터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영어 문장이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읽으신 분 계시죠?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으신 분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점수와 지금 현재 읽으신 게 일치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다 더 우리가 내적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간단한 심리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곳을 가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행복을 미루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행복을 미루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미루는 사람에게 과연 미래의 행복이 찾아올까요?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의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이, 건강, 재산, 그 사람의 지위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미래의 5년 뒤, 10년 뒤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내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느냐 현재 내 행복 지수가 그 사람의 5년 뒤, 10년 뒤의 행복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행복하느냐가 내 미래의 행복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허락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집에 가서 쉬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회사에 가서 할 일을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곳에 놀러를 가도 그 느낌들을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감각이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자연의 풍경에 있다면 그 자연의 풍경을 오감으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 좋은 곳을 가더라도 오늘 혹은 다음 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 차가 막히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하느라고 온전히 그 경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감각을 열어서 오감으로 현재 삶을 보다 체험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보다 더 행복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근처에 대시고요 내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들을 잠깐 한번 가져볼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제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행복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지는 않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할 때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브라질 여성 모델입니다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배꼽이 없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정하다가 실수로 배꼽까지 지워버렸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브라질의 박혁거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많은 현대인들이 배꼽을 이뤄가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꼽의 기능이 뭘까요? 사실 배꼽은 신체적인 기능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앞뒤를 구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배꼽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심리적인 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관이니까요 제가 월정사라는 절에 한 겨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요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도저히 이렇게 산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월정사에 갔더니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찻집에 들어갔더니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더군요 난로를 쬐고 있는데 스님이 저희 큰아이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자 큰아이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이 또 묻습니다 어허 너 어디서 왔냐니까 갸우뚱하면서 큰아이가 서울에서 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어허 너가 어디서 왔냐니까 하라고 재참 묻습니다 아이는 스님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서울시 마포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이 녀석아 너는 엄마 아빠한테 왔지 어디서 왔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 깊은 파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라는 한자에는 사이 간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이가 사라지면 연결이 사라지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단절과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 그 병에 걸리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병이 있는데요 에이즈입니다 암환자는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에이즈는 돌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따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간은 관계, 연결, 사회를 잃으면 불행해지고 죽음보다 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과에서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고통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고통과 불행 속에 혼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분한테 그 고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 오셨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각양각색이시겠지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별로 특별한 갈등도 없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찰도 없고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거나 혹은 집에 계신다라고 할 때 과연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올까요? 지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혼자 시신조차 발견되지 못하고 죽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사망신고소를 동사무소에 가서 해주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홀로 행복을 자꾸 지금 추구하고 더 많은 성취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은 내가 관계 안에서 보다 연결되어 있고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들을 느꼈을 때가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배제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잠깐 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뇌는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중간 뇌를 보면 우리가 중간 뇌에서 동기와 감정을 느끼는데요 거기서 불행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은 뭘까요? 즐거움의 물질이 분비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 많은 상태가 불행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행복을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비가 되지 않고 즐거움의 물질, 즉 도파민만 분비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그러한 느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 없는 즐거움을 순수한 즐거움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고요 쾌락은 금방 즐거움이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중독이죠 섹스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죠 아무런 고통 없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게 행복한 상태일까요? 행복은 찰나적인 쾌락이 아니고요 보다 더 지속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기하게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리고 즐거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도파민을 포함한 그러한 즐거움의 물질들이 분비될 때 두 가지가 다 분비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산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리고 뭔가 내가 가치와 의미 있는 도전을 위해서 내 수로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는 저 스스로 기꺼이 그 스트레스를 안고 올라왔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맞이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를 맞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눴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조건과 기준이 채워질 때까지 행복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복하다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두 번째 행복은 사이에 있습니다 관계 있죠 한번 옆에 분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의 눈인사를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어색하시죠? 하지만 행복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원하는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있고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오늘 15분의 시간이지만 이게 행복에 이르는 해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분 동안 제 인생에서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